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유대인이 찾아와 기도를 울리곤 합니다. 이곳은 유대인이 바빌로니아로 강제 이주할 무렵 처음 무너진 성전입니다. 해마다 성전이 무너졌던 날이면 유대인들이 서쪽 벽에 잔해를 두드리며 통곡하기 시작해 통곡의 벽이라 불립니다. 고대 유대와 로마의 전쟁 이후 나라 없는 민족이 된 유대인들. 오랜 세월 박해받으며 살아왔지만 그 정체성을 중세를 넘어 현대까지 2000년 가까운 세월을 유지하며 전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을 일컬어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요. 고대 그리스어로 너머를 뜻하는 디아와 씨를 뿌리다라는 뜻의 스페로가 합쳐져 흩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 어느 민족보다 끈끈한 유대감을 이어가는 유대인의 비밀. 오늘 우리는 그들이 갖는 고유한 정체성,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가진 비밀을 풀어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끝을 모르는 팬데믹 상황에 하늘길은 여러 차례 막혔다 풀어지길 반복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닙니다. 팬데믹 속에 여러 차례 봉쇄 조치를 견뎌냈는데요. 이따금 규제가 풀릴 때마다 서둘러 이스라엘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의 유대인 청년들. 이스라엘 명절인 대속제일이 시작되는 날 아침. 예루살렘 시내의 한 호텔에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디아스포라 청년을 위한 비영리단체, 마사의 마카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학 전 1년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유대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관광부터 집단 농업 공동체 생활과 자원봉사 등을 체험하고 역사와 히브리어 교육까지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은 다른 통역이 더 유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유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유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말라 출신 유대인 비키는 평소 자신이 친구들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는데요. 막상 이스라엘에 와보니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에 놀랐습니다. 특히 마카비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친구들이 마치 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강한 유대감이 느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왕이 부족하고 있는 곳은 저희는 한국의 사랑과 같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많이 닿아나는 단순한 경험을 보셨해 이곳은 제주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있는 곳을 막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비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되었고 나라엘에 왕이 되었고 나라엘이 되었고 나라엘에 교수의 한국이 공동체의 경우가 되었고 나라엘에 왕이 되었고 나라엘에 외국에 대한 사이에서 관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나라엘에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여자들이 집안의 모든 초를 켜는 유대 전통에 따라 호텔 로비에 마련된 초에 불을 붙입니다. 해가 진 후부터 다음 날 해가 지기 전까지는 대속죄일의 전통에 따라 하루 동안 금식을 하고 속죄 기도문을 잇는데요. 평소 전통을 지키지 않던 청년들도 유대 명절을 제대로 경험해 볼 수 있게 마련할 시간입니다. 전통적인 종교관을 유지하는 삶을 살든 보다 현실 세계와 타협한 삶은 유대인 대부분은 자신들의 역사부터 유대인으로서 기본적인 전통과 풍습까지 다음 세대에 고루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고유의 모습을 대대로 지켜나가는 노력이야말로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민족성을 지켜올 수 있는 기반이 된 건데요. I never intend to provide them with specific knowledge. I just provide them with, I think, I try to provide them with information so that they can, you know, make up their own minds and have their own opinions, but have an opinion and have an informed opinion so that when they go out to the world, they have how to stand up for Israel and they know how to stand up for their Judaism. and they also know what their posture is and what they agree with and what they don't agree with. I just want to say, I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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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감사합니다.